코로나 19 장기화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현금 사용이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주일 헌금이나 미사예물은 여전히 현금만 가능하죠. 스마트폰으로 헌금과 미사예물을 봉헌할 수 있는 가톨릭 페이가 내년 초 출시됩니다. 모바일로 헌금을 내는 시스템을 갖춘 건 한국교회가 세계 최초입니다. 출시가 임박한 가톨릭 페이 소식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주일 미사 봉헌 시간. 신자들이 차례로 나와 헌금을 봉헌합니다. 현금만 가능하기에 대부분 미리 준비하지만 간혹 현금이 없어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전국교구와 우리금융이 가톨릭 페이 개발에 나선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화폐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졌잖아요. 다들 카드 한 장 들고 다니는 시대, 아니 카드도 아니라 핸드폰만 들고 다녀도 되는 시대에 저희도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이런 페이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 페이는 일정 금액을 충전한 뒤 목적에 따라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충전된 금액으로 교무금은 물론이고 미사 예물과 주일 헌금, 기타 헌금도 낼 수 있습니다. 2차 헌금과 익명 헌금도 가능합니다. 주일 미사 때는 봉헌 바구니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입력한 금액만큼 헌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봉헌의 의미를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까. 봉헌은 그래도 제대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생각들을 했고요. 제대 앞에 봉헌 바구니에 있는 QR을 찍어야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전례와 함께 어우러지도록 생각은 하기는 했습니다. 서울대 교구는 가톨릭 페이로 납부되는 주일 헌금과 미사예물 등에 대해 연말정산을 추진 중입니다. 다른 교구는 교구별 정책에 따라 연말정산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가톨릭 페이가 탑재될 가톨릭 하상 앱은 내년 1월 말 또는 2월 초에 공식 출시됩니다. 가톨릭 하상 앱은 가톨릭 페이 외에도 신앙생활을 돕는 다양한 기능을 갖췄습니다. 교구와 본당의 공지사항은 물론이고 매일미사와 주요기도, 성무일도, 성경 등이 실려 있습니다. 또 특정한 지향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성지 순례와 봉사활동, 교육과 피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참여 상황은 전부 기록됩니다. 한편 전국 교구는 가톨릭 하상 앱 개통에 앞서 오는 11월 8일부터 새로운 사목행정 시스템인 본당량업 22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본당량업 22는 기존의 통합량업 시스템의 차세대 버전으로 가톨릭 하상 앱과 연동됩니다. 신자 입장에선 전국 교구의 세례, 혼인, 견진성사 정보가 공유된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본당량업 22 시스템 개통에 이어 가톨릭 하상 앱과 가톨릭 페이까지 출시되면 본당 행정과 신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